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어떤 것도 안정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생성과 변화를 중요시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선도, 악도 하나이며 위로 향하는 길이나 아래로 가는 길도 다 같이 하나이며 생과 사, 각성과 수면, 젊음과 늙음의 양상도 모두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자주 쓰므로써 이미 고대의 어두운 철학자로 유명했고 그의 암담한 이론과 비관적 유명 때문에 우는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반면 데모크리스토스는 웃는 철학자로 불렸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잘 웃겼고 낙관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래야만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데모크리스토스는 고대 원자론을 완성했는데 세계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는 이 원자와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원자의 분화와 통합을 통해 자연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에서 사물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